승객이 꽉 찬 지하철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현직 교사였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후 8시 50분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9시 10분쯤 붙잡혔으며 이미 동행했다가 보호자에게 인계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경찰은 A씨 소속 학교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